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다리 씁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It's too hot in here. It's too hot in here. Why don't you move to this table? Why don't you move to this table? It's cooler here. It's cooler here.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저도 그러면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오케이. 누려보겠습니다. 미션! 해결! 어, 더워, 더워. 더워도 너무 더워. Hello. I'm sorry. Can you turn up the AC? Oh, why? Because it is too hot in here. Well, why don't you move to this table? It's cooler here. 거짓말, 에이! Really? 저기는 지금 불판 앞인데요? It's cooler, much cooler. 더요? Here is hot. 땀을 많이 흘려서 시원한 건가? It's great. Great? Yeah. 여기 앉을게요. I'm sorry. Sure?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맘.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이제 영어 배워서 안 속아! 누렸습니다! 누렸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또 식당 데이 아름답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더워요. 더위를 제가 잘 타는 것도 하긴 한데 스튜디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런 라이팅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맞아요. 카메라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워서 유독 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더워요? 스튜디오 더워요? It's too hot in here. 이상하다, 저는 제 자리는 되게 시원한 것 같은데 It's warmer here. Where? 그러니까 이쪽 말고요. 한 이쯤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여기요? 아니요, 좀 더 아래. 거기 말고 좀 더 아래. 여기? 좀 더 아래. 여기? 좀 더 아래. 좀 더 아래. 인사 잘 하신다. 인사를 잘 하신다. 지금 분위기 썰론 이것 때문에 시원하다는 거였어요? It's cooler here. No, it's not cooler there. It's cold in there. 아,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요. 오, 닭새까지 살 때는 있잖아요. 아주 돋았네. 감사합니다. 희영씨의 그런 얼음의 코미디 덕분에 너무 시원해졌네요. 근데 이쪽이 진짜 시원한데. 안 속아. 안 속아요? 네. 확실히? 미안한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너무 잘 응용해서 제가 깜빡초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일날 식당 영어 배워봤고요. 내일은 또 프라이데에요, 희영씨.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여행 떠나야죠. 신한 여행 영어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바이. 바이 에브리바디. 바이. 안녕. static sake. ㅠ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